하나, 둘, 셋, 첨득! 둘! 지금 뒤에 있는 빛 이게 다 이번 축제에 해당되는 거죠? 뒤에 이렇게 전시해 놓고 예쁘게 해 놓으신 거 아까 잠깐 기다리다가 구청 안으로 들어가는데 옆으로 지나가는데 정말 예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. 정말 뭘 해야 될까? 한 번 오면 그 다음에도 또 오고 싶게끔 만드는 게 바로 계양구의 빗축제인 것 같습니다. 맞죠? 네. 대박 날 거야 빗축제 대박 날 거야 우린 좋은데 다 감겨라 대박 날 거야